이준아 떨려 이준아 같이 먹어봅시다! immersed은 보고싶은 공판이 갈더라구요, 어젠 보니까. 근데 옮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격리시켜 놓는 게 좋아요. 치료를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. 무서워. 무서워. 같이 있었던 애가 피부가 좀 있었거든요. 다른 병은 없을까요? 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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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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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